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테마 20강 신청정보 쪽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정보를 제공하고 등기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정보의 경우는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또 무엇을 기재할 것이냐에 대해서 출제를 함으로 작성하는 방법이랑 기재할 사항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정리 잘 하실 부분이고요. 또 이 신청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등기신청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신청정보의 경우는 반드시 적을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필요적 기록사항하고 작성방법 중 일괄신청 부분을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기신청할 때는 방문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전자신청할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작성할 때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원칙과 예외가 나눠집니다. 원칙 같은 경우는 일단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등기 한 건당 한 개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신청정보 하나씩만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원칙은 일건, 일신청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내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동산마다 등기건별로 따로따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목적과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그 다음에 그 밖의 다음형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소와 같은 등기소에서 세 가지 동일할 경우는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등기가 여러 건이지만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괄 신청을 해서 일괄로 하여 제공한다 해서 요거를 줄여서 일괄 신청을 합니다. 일괄 신청할 당시에는 건수가 여러 건이 돼 신청서 한 장으로 등기하는 것을 의미해서 요건에 충족이 돼야 돼요. 얘는 요거부터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건의 경우는 지금 목적이 동일해야 되고 원인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소가 동일할 게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요건의 경우는 등기소가 동일할 것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등기원인도 동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목적이 또 동일할 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실무상에서는 당사자까지 같을 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당사자가 동일할 것과 유해서 실무상 표현인데 결론적으로 법에 나온 요건은 세 가지이고 그 다음에 실무상에서 하나의 요건 충족해서 네 개 충족할 때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갑의 소유 부동산 여러 개를 이제 을이 매수하는 경우를 이해하시면 될 텐데 뭐 갑에게는 5번 대지상의 건물도 있고 6번 토지 위에 건물의 주체가 있게 됩니다. 5번 건물, 6번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 두 개의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팔은 경우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돼 있는데 지금의 경우 부동산이 두 개니까 건수가 두 권입니다. 두 권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 권을 하나씩 내는 것이 원칙이니까 신청 정보를 두 개를 따로 내는 것이 원칙이 돼 묶어서 하나로 신청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건물도 이전 등기한 건이고 5번 건물과 6번 건물 건물 두 권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한 권으로 묶어 신청할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한 권으로 묶어 신청하기 위해서는 충족하면 돼요. 일단 동일한 집원상 같은 지역으로 등기소 같다고 인정을 하고 원인의 경우도 매매 계약이 원인이니까 원인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은 소유권 이전 목적 동일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비 등기 의무자 입장 우리 등기 권리자 입장 동일해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하므로 여러 개 부동산을 하나에 팔은 경우에 한 권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해서 일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정해지는데 이 권은 네 가지입니다. 등기소가 동일할 것 그다음에 원인이 동일할 것 목적 동일할 것 당사자 동일할 것은 당사자의 실무상 표현이니까 주의해서 세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가 충족할 수 있도록 일괄 신청 가능한 것이 요건인데 대법원 규칙의 경우는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를 네 개를 명시를 딱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A번인데 A번의 경우는 시험에 두 번 출시했습니다. 같은 채권 남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전화권 단계할 경우에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여러 개 부동산일 경우는 부동산마다 신청 정보를 따로따로 내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같은 채권일 경우에 채권이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다를 지언정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가 특례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건 중에서 당사자가 같을 때 일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가 다른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있느냐 원칙은 허용하지 않지만 같은 채권 남보를 위해서 전화권 단계할 때만큼은 소유자가 다를 지언정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가 특례 규정입니다. 요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의 예외 규정이냐 요게는 당사자가 다른 거지만 당사자가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례 규정이 되어서 요게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이제 A란 자가 있고 B란 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토지를 두 필수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토지가 5번 땅이고 6번 땅이 서로 아버지 아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B가 아들이 C란 자에게 대출을 1억을 빌려오면 돈을 1억을 빌려왔을 경우에 담보 조건을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6번 땅의 시가가 7천만 원짜리 토지가 있고 5번 땅도 7천만 원짜리 토지를 서로서로 아버지 아들이 각각 분양받아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럼 1억을 빌려주는 C 입장에서는 담보 잡을 때 5번 땅 담보 잡을 때 담보가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담보 조건을 해주면서 C가 아버지 땅 5번 땅하고 6번 땅을 둘 다 담보를 잡게 됩니다. 같은 채권 1억을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부동산에 전화권 단계할 때 이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등기 원인은 전화권 설정 기약이고 목적은 전화권 설정이며 당사자 5번 땅 등기 신청인은 누가 신청할까요? 채무자 B하고 C하고 신청하게 되어 있고 5번 땅 같은 경우는 A와 C가 신청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5번 땅의 신청인은 A와 C 6번 땅의 신청인은 B와 C 서로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원칙은 일괄 신청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같은 채권일 경우는 허용한다 해서 이게 시험에 두 번 출제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것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에 경락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경락인 인수하지 않는 부담의 기입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나 말 나와 있는데 이 말투는 셋 다 뭘 얘기하느냐? 경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매는 시작이 끝날 때까지 촉탁으로 등기하다 보니까 경매 끝났을 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세 번씩 해드릴게요. 여유집에 대해서 1순위 A란 자의 소유권 등기가 돼 있습니다. 등기가 돼 있고 1구 1순위로 저당권 등기가 들어와 있고 2순위로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을 법원화하게 되면 법원에서 경매하겠다고 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등기를 촉탁을 통해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순위로 경매 개시 등기가 실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락인이 대금을 반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례에서 등기 건수가 몇 권이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1권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경매 끝났으니까 경매 개시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이것도 말소 등기가 1권이고 저당권도 경매로 소멸하게 돼 있으니까 말소 등기가 1권 그다음에 전세권을 소멸했으니까 말소 등기가 1권이 되어서 총 4권의 등기입니다. 이 4권의 등기를 법원에서 일괄로 촉탁을 합니다. 일괄 신청했다는 그 의미인데 일괄 촉탁도 같은 의미인데 이럴 경우 중요한 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 목적의 등기이고 그다음에 경매 개시도 말소 등기 요것도 말소 등기 요것도 말소 등기예요. 그럼 이전 목적이랑 말소 목적이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보니까 이 4가지의 경우는 경매에서 목적이 다르되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써 특례 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규칙 47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니까 A번의 경우는 무엇의 특례 규정? 당사자가 다르지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특례 규정이고 밑에 B번, C번, D번의 경우는 목적이 다르되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규칙 47조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건드는데 경매 쪽보다는 위에 게 더 중요하므로 위에 거 잘 기억해서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같은 채권을 넣을 경우는 소유자가 다를지언정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신청서 기재할 사항이 따라 나옵니다. 신청서 기재할 사항은 이제 반드시 적을 사항이 있고 임의적 규제 사항이 나오는데 규칙에 규정하기를 등기 신청할 경우는 다음 각 허의 사항을 등기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 규정입니다. 이 제공할 사항을 빼먹지 않은 경우 여기 나온 사항을 적지 않게 되면 등기는 각할 당하니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먼저 부동산 표시하는 사항을 적어라. 첫 번째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가 부동산 내역을 적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토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지목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토지는 네 가지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하고 부속 건물이 있을 경우 부속 건물에 대해서 종류, 구조, 면적과 또 하나의 필지, 한 개의 수 필지 사항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한옥집이 되겠죠. 한옥집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지의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는 건물마다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건물 번호란 것은 하나의 대지의 안에 건물이 두 개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부여하게 돼 있고 하나의 대지의 건물이 한 개만 있는 경우는 부여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30일에게 주문제에서 한 지목을 끌고 들어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때 기본적으로 토지 등기할 때 기록할 사항은 네 가지여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하더라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의 기본 틀이에요. 구속 건물이 있을 때 기재하는 것이고요. 건물 번호도 있을 때 기재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암기해서 세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대표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 등기할 때 뭘 기재할 것이냐? 아파트의 경우는 한동 건물, 우리 집 101동, 501호일 경우에 101동에 대해서 표시로써 소재와 지번, 건물 명칭, 현대아파트 건물 번호 몇 동 몇 동가 나올 것이고 아파트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 기록되며 전용 부분은 501호에 대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 501호에 대해서 건물 표시로써 건물 번호 501호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와 면적과 대지권이 있을 경우 대지권에 관한 사항도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함께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만 규정의 경우는 한동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은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할 때나 소유권 보조 등기할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한동 건물에 관한 사항은 크게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 변경이 생긴다거나 최초 등기하는 경우만 기록하는 것이고 나머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토지여금을 등기할 때 기록할 사항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세분하시는 것이 사실 공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절 사항은 신청인에 누군가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신청인의 경우는 자연인과 법인 나눠서 자연인 같은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성명 대신에 명칭이 될 것이며 주소가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 주민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기재하는 것이 기록할 사유니까 똑같이 그냥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소유권이 공동 소유일 때 공유, 합의란 말이 나옵니다. 공유일 때는 공유도 지분은 있고 합의 둘 다 지분은 존재합니다. 지분은 똑같이 있지만 공유 지분이나 합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공유 지분의 경우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보니까 공유일 당시에는 공유자 간의 지분을 기록하는 것이 내용이고 합의의 경우 지분이 있을지언정 지분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의라고 뜻만 적는 것이 합의의 경우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란 것도 지분은 존재하고 합의도 지분은 존재하는데 공유 지분의 경우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지분이 등기 사항이지만 합의는 지분이 있다랄지라도 처분을 못하게 돼 있으므로 지분 등기하지 않는 것이 공유와 합의의 차이점이니까 차이 나는 부분도 공부를 해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기록하는 것이 기본 뽑아낸 내용이고요. 또 네 번째 대리가 신청할 당시에는 대리인을 적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 대리인과 신청하려 대리인 적으라는 얘기는 신청서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경우는 신청 뒷면에 기절 안이 있게 됩니다. 뒷면에다가 적게 돼 있고. 또 권리자와 의무자 같은 경우는 앞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기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 이렇게 한번 그려드릴게요. 집에 대해서 가파구라고 들여서 매매기약을 체결한 다음에 등기 신청을. 병이라는 대리인에게 등기를 맡긴 경우에 이럴 경우에 신청서 앞면에는 의무자와 권리자와 기재하게 돼 있고 대리인은 뒤에 기재합니다. 뒷면에 기재하다 보니까 앞뒤 기재는 달라요. 앞에는 권리자랑 의무자 기재라는 있다 보니까 매매기약을 체결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앞면에 기재하게 돼 있고 신청인, 대리 같은 경우는 뒷면에 기재하게 돼 있으니까 저거라는 얘기는 뒤에 기재한다고 얘기한다고 기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등기약사항은 등기 원인과 연어를 적어야 됩니다. 원인과 연어를 적을 당시에 큰 틀의 경우가 원인과 연어를 기재할 때 큰 틀이 등기 원인이 세분화하게 되면 법률행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을 통해 등기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법률행이 대표적인 것이 매매 같은 경우에 이때는 날짜를 언제 기재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매매가 원인일 경우 매매라고 적으면 되고 날짜의 경우는 매매기약일을 적으면 등기할 수가 있도록 내용이 됩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기약일, 교환도 교환기약일, 증여도 증여기약일로 합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을 통해 등기할 당시에는 기획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때는 물건 변동이 발생한 날을 기록하는 것이 날짜예요.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원인이 상속이 될 것이며 원인일자는 상속 개실 적고 등기하는 것이 날짜가 되고 경매로 취득하더라 원인은 경락이 될 것이며 날짜는 대금 완납일을 적는 것이 날짜가 되므로 이 두 가지 틀 잘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적어라 목적이란 것은 그 등기 제목을 얘기합니다. 목적이란 것은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저당권 설정 등을 목적이란 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제공할 서류가 나오는데 일곱 번째의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자세히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입장에서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등기필 정보의 경우는 공동 신청한다거나 또는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등기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이건 나중에 꼭 외우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신청함에 있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제공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공동 신청한다거나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등기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때 제출하도록 한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할 등기서가 어딘가 등기서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 신청 정보 제출 연호를 해서 날짜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요거 조금은 중요한데 우리가 등기 적격 배울 때 법인안의 사단과 재단 배웠습니다. 법인안의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등기신청을 누가 하느냐 신청을 대표자와 관리인이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대표자와 관리인의 경우는 신청 정보에도 기록해야 되고 등기부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랑 비교하시는데 자 법인하고 등기신청할 때가 있고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등기신청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신청을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나올 것이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법인 같은 경우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은 대표가 등기신청 대표를 기록합니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 대표는 등기부에 나오질 않아요. 법인 대표가 궁금하게 되면 법인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인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등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신청 정보만 기록한 등기부는 등기부가 필요 없도록 빠지는 것이 차이점인 반면에 법인 안에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신청서에도 대표자나 또는 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적게 됩니다. 적게 한 이유는 법인 안에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누가 주인인가 확인이 안 돼요. 대표자가 누가 대표자인가 그래서 확인할 목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 신청을 누가 하실 것 대표가 합니다. 법인 등기부에 법인 대표가 나와 있으니까 토지나 건물 등기부는 대표를 등기할 필요가 없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는. 신청 정보에 대표자와 관리인의 경우는 등기부도 등기한다는 점이 차이 나는 부분을 비교해서 세분화시게 되면 공부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신청정보 기록할 사항. 설명을 드렸고요. 작성방법. 일과 신청할 때와 기록사항 살펴봤으며 이번에는 등기에 전자신청이 어떤 것인가. 이제 또 세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등기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작할 때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부터 해서 따져갑니다. 먼저 자연인과 법인 같은 경우는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그럼 등기도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상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전자신청인데. 자연인도 가능하며 법인도 가능해서.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도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도 전자신청은 다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도 내국법인, 외국법인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반드시. 방문 신청하는 거지 전자신청 인정하지 않으므로 꼭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자신청은 자연인과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데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 외국인 둘 다 가능하며 그다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자신청한다고 등록한 자연인이 가능한 것이고. 법인 같은 경우는 상업 등기 규칙을 통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전자신청할 자격을 주다 보니까 자연인 같은 경우는 사용자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고. 법인 등록하지 않고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으로 등록으로 간주해 주니까 차이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대리인 자격입니다. 등기 신청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떤 제한도 없어요. 하지만 이 전자신청하는 대리인 만큼만은 변호사, 법무사로서 제한을 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신청 대리인은 누구만 가능하냐 물어봤을 때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로 한정하게 돼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등록할 때 자연인이죠. 자연인이 등록하고자 할 당시에는 이때는 어떻게 등록하느냐. 반드시 본인이 등기실에 출석을 해서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며 등록한 다음에 조건번호를 주게 되면 대법원 등기실에 가서 회원 등록하고 공이 공적 인증서 인증서 다운받은 다음에 전자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기간을 삼 년 동안 전자신청할 수 있고. 삼 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등록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삼 년이 경과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연장은. 기간 만료 삼 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하게 되면 기간은 다시 삼 년이 되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이제 등록할 당시에는 반드시 출석이에요. 반드시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요 연장할 때만큼만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초 등록하는 경우는 반드시 출석하실 것. 출석하는 것은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지라도 전국 어디나 출석 올 때 등록은 받아줍니다. 하지만. 연장할 때만큼만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연장은 전자문서로도 연장할 수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되. 과거 기출문제에서 출제하기를. 사용량 등록은 등기에서 출석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등록할 때만큼만 반드시 출석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연장은 출석하지 않고도 가능하니까. 주의하시고요. 등록한 다음에 이제. 난 이제 전자 신청 안 하겠다고 해서 일정 기간 정지도 가능하고 해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전자문서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등기가 끝납니다. 등기가 끝났을 경우는 과거에 등기 필증을 교부해 줬지만. 지금은 등기 필증이 아니라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기 필증에 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끝났을 경우 등기 필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하느냐. 등기 필 정보를 대신 주니까.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도. 또 제공받은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등기 필 제출하고 인정해 주겠다. 차이점이어서. 이거는 과거에 등기 필증이라고 말 썼지만 지금은. 지금은 등기 필. 정보를 말 쓰니까 차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등기 필증을 줬고 지금은 등기 필.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거 옛날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등기 필 정보로써. 가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실 때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세 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4번까지 잘 나오니까 자격하고 그다음에. 대리인이 누가 될 수 있는지 유효기간 얼마까지 이 정도는 요즘은 파악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신청 정보하고 기록할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오엑스 문제하고 그다음에 관련 예상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빠진 내용 같은 경우에 또는 봐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꼭 교재에서 오엑스 문제나 예상 문제 풀어보시길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